루프를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루프를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사이트를 쓰고 나올 때까지 전부 해야지 뭐 아우 너무 센데? 어 개간지네 야 이게 신스킬인가 소리가 왜 이렇게 작년 감칠맛이 떨어지네 스킬효과 되게 낮네 아 근데 확실히 좀 감칠맛이 떨어지네 아이고 아 근데 아직도 그러네 나는 나이트 로드가 좋아졌다길래 극들이 더 세진건가? 아니 너무 차이가 좀 갑자기 뭔가 좀 그렇네 요거를 써주고 스위미 써주고 어디 써주고 근데 없네 아래 딜을 다운 턴에 합시다 좀 매니아 오오오오오 금ичь한 이스라엘 아 아직 급빌 우정도가 너무 큰데? 들어— 들어가구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타이밍은 없arl 아 좀 늦었어. 미리 준비해서 딜을 넣었어야 됐을 것 같아. 딜을 넣었을 것 같아. 아 진짜 담았네 한 번 죽어야 되겠다 분위기 이상 죽는 분위기인데 아 죽는다 아 죽었다 이거 아이씨 그냥 때릴 것 같고 안 맞는게 더 좋지 않아요 바로 나오면 끝날 것 같고 바로 안 다운하여 지금 많이 늦었다 어 뭐야 이게 다네 반대기야 안달출 안달출 안달살인가 아 순순히 가자 끝 끝 어 됐다 음 아 나이트로드 극딜 의존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진짜 오래감바면 유니온 6807이었고요 이렇게 되어 주스탯이 4.3만정도 상례메헬 상례메헬파치 마이스터링 22성 30% 슈프링 시드링 7에 60 5에 50 아 좋네 아이템 가즈 메커 도우미 20성 얼전 아이템이 30%가 되게 많네 카피 음 21 27% 음 상레전드리 엑솔렙트 시프글러브 아즈 안좋은 아이템이 좀 섞여있네 음 AD 3졸메 큐보도 해야되네 모모모모모모모 아오케오케